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여자 빈곤율이 높은데 앞으로 더 높아질 듯 합니다. 이번 마케이누 세대보다 더 심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1인 가구 많아지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결혼 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혼 안하고 살아도 됩니다. 안하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안하고 살 수 있을만한 본인만의 어떤 그런 안전망을 스스로 확보했냐가 중요하죠. 스스로 확보했다면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 안전망이라는 게 혼자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한테도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여자분들한테는 더 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미미합니다. 미미하다 보니까 그 1인 가구 중에 이제 여성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이제 1인 가구로 들어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십분들. 근데 그 중에 나는 갖춰놓고 나는 직업적으로 괜찮고 소득도 괜찮으며 자산도 많이 증식해놓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월급 수준이 높지 않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고용 안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마땅한 집이나 모아놓은 돈 같은 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붕어요. 왜 자꾸 여자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시나 하는데 남자 이런 케이스 있어요. 남자도 이렇게 있는데 남자 여자의 다른 게 뭐냐. 남자는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면 생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생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서부터. 이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남자 여자 어떤 그런 신체적 특성?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이 차이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남자분들 일하겠다고 하면 도시든 아니면 바다든 아니면 시골이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도시에만 살고 있어요. 대도시에. 대도시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청춘을 내내 대도시에만 살다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시골로 가라. 외곽으로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 수준이 거기에 딱 메몰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웬만하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는 사실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먹어서에요. 나이가 먹어서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과 서비스업이 보통 재문 여자분들 수요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게 오히려 그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단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를. 외모를 많이 보는데 나이가 차버리면 사실 그 외모를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내주는 커피를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시면 내주는 커피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딱 서죠. 그리고 사무직도 점점 감을 가해서도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절 나쁜 사람을 모일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고요. 현실이. 좀 이제부터는 사실 결혼을 통해서 뭔가 구제받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자 혼자도 먹고 살기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떤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 어렵습니다. 자칫 하다가 둘 다 잘못될 수 있어요. 둘 다. 한 명은 인생 책임지려고 하다가 둘 다 책임을 못 질 수 있습니다. 남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가 차고 능력 없는 분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출산도 못하잖아요. 출산을 할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자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남자는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출산 안 하면 결혼을 하든 이유가 없어요. 출산 안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결혼하신 가장분들도 결혼 생활이 마음에 안 되지만 떡두까비 같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 힘들어도 지갑에다가 자기 자녀들 사진 흔져놓고 그거 보고 참고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차에 열쇠고린 아니면 액자 같은 거고 자식들 사진 찍어놓은 거 걸어놓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참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결혼 생활 마음에 안 들어도 아빠 아빠 따지는 게 자녀를 보고 참는 거야.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런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결혼은 정식적인 결혼이 힘든 겁니다. 통계에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통계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40대 결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뻥이죠. 왜 뻥이냐. 약간 말장난했어요. 어떻게 말장난했냐. 그러니까 이제 40대 결혼이 20대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 이거를 제대로 끄집어봐야 돼. 어떻게 끄집어보냐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초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혼도 결혼입니다. 초혼은 남녀가 처음으로 결혼하는 게 초혼이고요. 재혼은 남녀가 처음이 아닌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결혼하는 게 재혼입니다. 그런데 40대 결혼은 대부분 재혼입니다. 초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 결혼하는 케이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결혼은 초혼 아니에요. 초혼. 처음 결혼하는 거. 남녀가. 생애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헛뜬 희망은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제가 봤을 땐 더 심할 거라고 봐요. 일본보다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안정장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생계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 나이가 먹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단 여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젊었을 때 좀 허짓거리 많이 하고 뭐하는 자산이 없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0, 40대가 아라포된 거 보고 10대랑 지금 태어난 애들이 와, 저 때 끝하면 인생 골로 간다를 보고 결혼과 출산율 올라갈 듯합니다. 한 번 바닥을 뻥 차야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 아라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와서 개념을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 그동안 살아온 타성과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보고 듣고 자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 늦었어요. 나이는 찰대로 찼고 어떤 그런 개념과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아닙니다. 지금 여자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동안 갑질 같은 거 내내 하다가 이제 와서 아, 바뀌어야겠다 하면 바뀝니까, 사람이? 사람이 확 바뀌어요? 뭔가 이상한 사상이 끊임없이 출입당했는데 갑자기 아, 이렇게 살다간 아무도 나를 걸릴받지 않겠구나. 아, 바뀌어야지 하면 바뀝니까? 그럼 남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을까요? 그동안 본 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로 쌓인 게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애들도 바뀌기 힘든데 다 큰 어린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희는 압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바뀐 척을 할 수 있어도 완전히 개가천선하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대의 분들은 사실 30, 40대 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혼자서 잘 살지를 강구해야 돼. 나만 더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몰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이란 어떤 그 방식은 본인들한테는 이제 희망고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못하는 분들 중에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많아질 거예요. 근데 미디어에서도 이거를 계속 묵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미디어가 일부러 여자분들 미혼 되신 분들 많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일부러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약간 묵하났다가 좀 심해지면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영화 중에 혹시 더킹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더킹 혹시 더킹이란 영화 아시나요? 그 조인성 씨하고 정우성 씨 나온 거 그 영화 보신 분도 있어요? 거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런 장면 나와요. 그 조인성 씨가 이제 사법고치 합격해가지고 초임검사 일하고 있는데 일이 있는데 선빌검사 갑자기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이제 큰 부서로 한번 이제 견학을 시켜줘요. 견학을 시켜주면서 이제 그 서류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열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조인성 씨한테 묻습니다. 야 이게 뭔지 알아? 사건이야 사건. 터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 근데 이거 묵하러 놓는 거야. 김치처럼. 김치처럼 제대로 묵하놨다가 맛있게 익으면 그때 꺼내려고. 그만하거든요. 딱 느낌이 그거야. 지금. 뭔가 미디어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좀 김치처럼 익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요. 지금 아포 여자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분명히. 모르지는 않는데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좋은 반응 못 얻으니까 묵히고 묵히고 하면서 정말 사회적 문제를 번지고 심각성이 좀 부각될 때 그때 가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해도 늦는데 한참 지나서 얘기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이미 결혼식이 지났고 취업시장은 안 좋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또 경제상황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축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취업도 빡시고 돈 벌기도 어렵고 단순 일자리는 감수하고 그럼 남자들도 또 복구 사기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 늘 텐데 그때 가서 무슨 수로 뭐 대비를 합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방송을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디어에서 여자분들이 좀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미디어에는 논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박수치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남자들도 결혼 못하는데 여자들도 결혼 못해요. 아니 결혼 못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근데 살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나는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자신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최대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나중에 지나서 하기보다 지금부터 미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